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K-A4 플레어 레드 7인승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되어 무드플러 바닥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플레어 레드 색상이 강렬하면서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작업내역입니다. 우드플러 2열 3열 3D 트렁크 매트 우드플러 시공시 같이 제공되는 커버 매트 롱러그 매트가 제공됩니다. 깔끔한 마감은 물론 실내의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7인승 우드플러의 필요성 2열 릴렉션 시트는 시트를 자주 움직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매트를 깔았을 때 밀려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원 우드플러 시공으로 2열 굴곡 없이 평탄화가 가능하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숙련된 기술자의 손길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작업됩니다. 실내 청소와 바닥 관리가 수월합니다. 티크 우드 색상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드플러는 두꺼운 오레탄 코팅으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요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요트 바닥, 카니발 실내 바닥에 적용되어 더욱 새롭고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우드플러 시공 시 1열, 운전석, 조수석, 트렁크는 퀼팅, 엠버싱 바닥을 서비스로 함께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보무늬 패턴이 적용된 아트원 3D 트렁크 매트 완벽한 피팅으로 물건 족재 시 100%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드플러 시공은 계속 카니발 바닥, 인테리어에 많은 관심과 인기 속 우드플러 시공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시공으로 폐차 때까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배려하여 컬러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의 무료 후원입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